안녕하세요 정은재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삽목 방법 중에 입꼬지 삽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꼬지 삽목은 말 그대로 이 입을 꽂아서 그 입에서 뿌리가 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바로 꽂아도 되지만 물에다 담궈 놓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뿌리가 나 있죠 이렇게 자 꺼내 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잎이잖아요 잎인데 이 끝에서 이렇게 뿌리가 났습니다 이제 심을 정도로 뿌리가 난 건데요 이렇게 입꼬지가 되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 식물 이름은 스트랩토카르푸스라는 식물인데요 지금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식물들이 이런 종류의 식물들이 입을 꽂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죠 뿌리가 나와서 요거를 심는 거에요 심으면 이렇게 상태가 되고 잘 크면서 또 새로운 개체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크면 요렇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 입을 꽂을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 이게 이제 테이크아웃 컵이잖아요 동형으로 된 뚜껑 인데요 이 뚜껑을 거꾸로 해서 입이 물속에 푹 빠지지 않고 요 끝에 정도만 당길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삽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유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개체를 증식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식물을 다 이렇게 해본 건 아니지만 요런 식물들이 뿌리가 잘 내리고 그리고 다른 식물들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뿌리를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체수를 입에서 뿌리를 유도하는 거는요 그냥 흙에 꼽는 것보다 물속에 이렇게 담궈놓는 게 뿌리가 빨리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뿌리가 나오면 계속 담궈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흙에 심어서 흙의 영양분이 식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해가 많이 없는 곳에서도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식물로 인기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꽃을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런 식의 꽃이 펴요 네 유통명이 뉴질랜드 앵초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뉴질랜드 앵초라기 보다는 스트렙토 카르푸스라는 이름이 더 정확한 이름일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뉴질랜드 앵초라고 하든지 스트렙토 카르푸스라고 하든지 이런 꽃이 빛이 강하지 않은 곳에서도 계속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식물 선반에 이게 꽃이 핀 거를 봤는데요 정말 꽃이 오래 가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꽃이 있죠 그래서 꽃이 이렇게 폈다가 시들어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들어 가고요 이렇게 시들면 꽃을 따 줘야겠죠 다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잖아요 사실 꽃이 피는 것들은 꽃이 시들려 가면 따 주는 게 식물 관리하는 데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고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식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도 잘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렙토 카르푸스 식물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이 방법이 스트렙토 카르푸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 집에서 가지고 계신 식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막뽄기